와 진짜 같다 이건 진짜 지 야 치워 아니 이 모형듯이 다 모형듯이 치우라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객님의 미키광수입니다 오늘은 단양띠리띠리 형님의 아버지 농장을 제가 공개하자고 이제 약간 웨이크를 주고 나서 어 띠리띠리 형을 제가 많이 속였잖아요 뭐 구렁이 귀신 뭐 뱀 그 다음에 멧돼지 어 멧돼지 뭐 너무 많이 속여가지고 돌고래 해골 아 해골도 있다 해골 해골도 있고 그거 말고 또 많아요 어 많은데 우에이 아이씨 아이씨 우에이 아이씨 아이씨 하하하하하 오 나는 겁쟁이랍니다 아이씨 녹았으니까 바로 마시는걸로 가시죠 시 작 아이씨 에스 에스 렉 야 이거 말켜줘야죠 이걸 아이 잠깐만 이거 아니 가져와 말이야 형님 뭐야 아 이 씨 뭐야 어 하느라구 피곤하니라고 어 뭐야? 아이씨 이뻐 뭐야? 뭐야? 이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를 가장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장으로 회이크를 한 다음에 어? 쥐! 와 진짜 넓다 응 진짜 쥐! 요 쥐몰카를 준비했습니다 그 송아지한테 어 이렇게 여물을 좀 주자고 사료랑 어 사료를 좀 주자고 이제 어 유도를 한 다음에 그 사료통 안에 요걸 집어넣고 제가 주머니에 딱 집어넣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여기다가 넣는 게 낫겠냐 여기 사료통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낫겠냐 그 여물은 보일 것 같아요 사료마가 더 놀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못 볼 수가 있어요 예예예 사료는 아예 딱 열자마자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너봐 여기다가 내가 좀 더 유일하고 있을 텐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알겠습니다 집어넣고 이렇게 좀 주자하면 네 요렇게 가려고요 지금 그거 넣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사료마 그대로 어 지금 하실래요 어 이렇게 넣어놓고 내가 주머니에 넣을게 아 예 알겠습니다 와 후 이야 켰어? 예 켰습니다 한번 나오실래요? 우와 서울 여자 한번 나오실래요? 50여짠데 50여짠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주일의 미킹 1주일의 미킹 안녕 난 단디야 아 아니 목소리가 활기차게 활기차게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? 씨름 져서 그런 거예요? 아니 씨름 지고 와서 지금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러고요? 며칠째 잠을 못 잔다고 아 그러면 이겼어야죠 아 나이가 많으니까 아우 아우 갈리도 아파 아니 괜히 이런 걸로 아니야 지금 아파서 그래 아파서 아 이게 첫판에 눌려가지고 그때 아니 지금 댓글에 보니까 삭발하기로 했는데 왜 삭발 안 하냐고 이게 뭐야 전 안 하기로 했는데 원래 원래라는 말이 뭐예요? 원래라는 말이 술 먹고 한 얘기라고 얘기했죠 아 지금 아 가슴이 없죠 지는 사람이 이제 상금 날라가는 거고 오케이 삭발까지 제가 직접 삭발했는데 무슨 삭발? 삭발까지 지는 사람이 아이 그건 안돼 아니 아니 약속을 했잖아요 삭발 무슨 삭발 삭발하는 거 술 취해서 기억이 안나는가 보 아하하 약속했어요 영상에 있어요 아 진짜로 삭발까지 하는 걸로 어제 삭발하기로 했다고 네 잠시만요 삭발이 없어요 아니 둘 중에 지는 사람이 삭발하는 거까지 가는 거예요 창진이 형이랑 순종이 형 네 단양산렌더 200씩 해가지고 400 그거 플러스 삭발까지 가는 거예요 삭발까지 가야지 삭발까지 가야지 삭발까지 가야지 플러스 삭발 야 더 걸어 더 더 삭발 플러스에 뭘 걸어 삭발 플러스에 뭘 걸어 그럼 삭발 플러스에 뭘 걸어 그럼 아니 저는 죽는다고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 잘하시고 하시라고 삭발까지는 야 아니 그러니까 삭발은 오케이 할 거예요 삭발은 무조건 하지 삭발은 무조건 하지 오케이 했어요 열어 자 아니 찍어놨잖아요 찍어놨다니까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진짜 잘 También 나 닮았잖아 술 째렸네 아니 기억 안나 진짜로 삭발을 하기로 했다고 네 술 먹고 한 얘기라서 안 하기로 한 거잖아 술 먹고 한 얘기라서 안 하기로 했다 그건 근데 본인이 술 먹고 했긴 했잖아요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는데 안 하기로 했잖아 그건 그래서 결국 다 얘기가 끝났어 안 하기로 했는데 결국 삭발 안 하는 걸로 원래 안 하기로 한 걸 뭐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 범죄가 없어지나요? 그건 범죄가 아니고 일단 근데 안 하기로 했다고 술 먹고 한 얘기 돼서 안 하기로 했다고 가재편 보면 안 하기로 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했잖아 그리고 이제 씨름에서 이제 그 상금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두 번 가가지고 옷을 또 맞췄습니다 모자까지? 네 모자까지 싸게 맞췄습니다 모자에 위에 옷에 네 옷에 신발은 지금 여기 소똥 때문에 농장이네 소똥 때문에 네 냄새가 나니까 여기서 신지 말고 새 거니까 신발도 맞췄죠 여기 어딘지 소개 한 번 해주십쇼 선배님 아 여기는 단양띠리띠리 형님의 농장입니다 제주로기 야 아니 내 농장 날도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농장 정육점 하시면서 이제 소 키우시니까 네 소 키우시고 농사져가지고 우리 가게도 다 대주시고 오오 요번에 또 김장을 1300포개 정도 야 이제 요거 하면서? 그 김장 김치에다가 그 보쌈까지 먹는 걸로 이게 또 가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오 자 아니 씨름 지시니까 더 이렇게 추운 거 같은데 아니야 원래 여기가 산이라서 좀 많이 추운 거 같은데 자꾸 씨 너 씨 자도 꺼내지 마 씨름에 씨 자도 씨 자만 들어도 짜증나니까 지금 아 비타민씨가 먹고 싶어 아이씨 나 씨 나도 씨 하지 말아 아 씨 아니 너 포도 먹을 때 포도씨까지 다 먹어 안 먹어 저는 다 씹어 먹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이창진 씨 포도 못 내겠네 자꾸 손을 크게 못 내게 크게 여기 단양군이고 이제 옆에가 제천 씨 여기 골프장 씨 씨 많더라고요 소 한 번 가서 소 한 번 또 소 한 번 만질 수 있어요? 아 소 만져 네 오오 손을 만지시는구나 소는 만지 소는 엄청 소는 소는 엄청 저기 순하지 이게 맞아요 오오 약간 겁을 좀 내시는 거 같은데 아니야 소는 만져 소는 엄청 착하잖아 걔가 옛날부터 네 키우던 갠데 네 내가 농장에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 네 간혹 가도 한 번씩 오는데 네 나만 모르고 좀 시방 짓어 뭐 때문에 안 짓잖아 지금 아니요 지금 같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짓는데 한 조금만 가봐요 그러면 아니 나 저번에 밥주도 한 번 물릴 뻔 했거든 한 번 아니 조금만 가보라니까 아니 한 발자국만 더 가봐요 이렇게 아니 아니 가긴 가진 있는데 뭐 봐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온순한 개를 조금만 더 가주니까 잘 안 보였었어 카메라 인간에 아니니까 짓지 않네 저거 아니 온순한 개를 이렇게 꼬리 딱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혼자 올 때는 엄청 지소 나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뒤로 약간 빠져볼 테니까 진짜 진다 안 진다 봐봐 안 짓잖아 조금만 더 빠져보자 그러면 네 안 짓네 아니 안 짓잖아요 안 짓는데 왜 자꾸 너무 큰일 나 다시 가기 온다오는 온다오는 어우 근처에 잘 안가 저기 가서 자고 염을 좀 주시죠 염을 좀 주자 네 여기서 좀 작은 애들 주죠 새끼 이거는 사료에요 형님? 사료 이거는요? 이건 뭐고 이건 뭐에요? 이거 또 사료를 따로 주면 사료를 얼른 먹고 배고플 때 이거는 조금 더 먹더라고 어 아니 근데 밥그릇이 어디있냐 밥그릇이 어디있지? 이거에요? 그거 이걸로 포스 하나 주시죠 뭐 이걸로 아닌데 밥그릇 아닌데 쎄만 깔고 있는거야 네 그걸로 액션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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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 그냥 간나서 또 겁이 나서 그래 에어 왜왜왜왜 왜왜왜 나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왜왜왜왜왜 아 일단 이제 뭐 왜왜왜왜왜왜왜 아니 와우 씨 와 이 프라이들 진짜 와 하나 깜짝 놀래 야 치우라고 와 액션 진짜 진짜 최고같은데 아우 씨 갈비뼈다 야 어떻게 저다 그걸로 생각을 했냐 야 이거 한번 먼저 자 짐볼카 대성공 와후 와후 와후해 빨리 와후해 주세요 와후 야 와우 진짜 와는 맛이네 와우 아 이거 너무 심했다 진짜 이게 농장을 가자 그럴 때한테 내가 아우 아우 갈비뼈 짐올카 와우 와우 와아 이거 대박이다 뭐란다 진짜 이 씨 야 농장 소개해준다 그러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 밥주라 그러고 아우 나 지가 너무 시커메해가지고 썩은진줄 알았네 아 깜짝 진짜 깜짝 놀래 썩은진줄 알았대 아니 지가 순간적으로 지라는게 딱 네 왔단 말이야 지가 시커메지 않아 지가 썩었는지 알았다고 그 짧은 순간에 아 진짜로 나는 지 제일 싫어하거든 생지 요만한거만 지가 엄청 크잖아 또 와우 으악 하면서 붕붕 나르던데 진짜 빠르더라구요 몸이 아니 농장 소개해준다 그러고 오자 그러고 뭐지 아니 다 그쪽은 이제 놀래지도 않아 아 불지마 아 깜지말라고 아 됐다고 빨리 어 어 어 어 너희들 올 때부터 지금 지를 사가지고 하니 사가지고 왔지 사가지고 왔지 이쪽 동네 파는 데가 없거든 어떻게 저런걸 만드는데 어떤 놈들이 저런걸 만들어서 파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야 아 저건 진짜 사람 다 뒤집어진다 쥐를 잡을 생각으로 해야지 이렇게 도망갈 생각부터 해줘 저건 나만 그런게 아닐거 같은데 하하하하 상냥자도 그냥 갈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어 진짜 놀랄거 아니에요 진짜 다 놀래 저건 내가 볼 때 나만 놀랄거 나는 놀랄거 같아요 아 근데 순정이가 놀랄거 같아요 나는 안 놀랄거 같아 아니 다 놀랜다고 저걸 어떻게 안 놀래 그럼 순정이가 오면 아니 그닥 한 삽 주려고 뜨려고 딱 열었는데 저건 다 놀랜다고 자 그러면 어 단양 상남자 오면 지몰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크로스 아니 근데 온 크로스 크로스 무슨 뜻인지 몰라 크로스 크로스 와후 와후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미키사니터 조카 야 야 야온이에요 네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구독 해주세요 이야 하하하하 현남캔스타 에이 파 에이 크로스 크로스